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의 속성이 자명한 진리를 몰라요. 양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강하고 소시오피스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탁월한 리더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자기도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당하는 겁니다. 양심만 있다면 우리가 욕심꾼한테 안 당할 텐데 언변이 화려한 욕심꾼한테 우린 당하죠. 왜 나의 욕심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일반인이면 일반인들은 안 할 소리인데 과감하게 지를 수 있다는 건 소시오피스라는 얘기거든요. 소시오피스는 자기한테 도움만 되면 무슨 말이든 날리고 자기한테 도움만 되면 언제든지 눈물 흘리면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일반인보다 탐진치가 더 세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고등 침펀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강자한테 약자가 먹히는 거죠. 나보다 강해 보이니까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리더로 올라가니까 누구를 끌어줘요? 자기랑 닮은 사람들을 끌어준 거. 이미지 잘하는 사람은 어필이 안 되죠. 지금 리더들이 소시오피스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묵묵히 양심적으로 그 안에서도 힘든 와중에도 사바세계에서 올바르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보살들이 계세요.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많은 경우 욕심꾼들이 창골에 있다 보니까 자기랑 닮은 애들을 또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좋아지죠. 상황은 점점 더. 그러니까 국민들도 리더를 알아보는 의식개벽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알아보고 위로 자꾸 그런 사람들 올려야 그 사람들이 또 양심꾼들을 알아보고 끌어올려주겠죠. 선순환이 되게 만들려면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양심혁명만이 답이죠. 안 그러면 공산주의도 바로 막 내렸지만 자본주의도요. 한계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나마 공산주의보다 나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명에서 선이라서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애고의 탐진치에서 볼 때는 필수불가결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을 무시할 수는 없죠. 다만 자본주의를 운영할 때 양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자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돈의 본질은 뭐냐면 의식주의 해결. 우리 탐진치의 만족이잖아요. 화폐에는 또 바뀔 수 있지만 돈이 상징하는 건 우리 탐진치의 만족이라는 부분 그걸 이루어주는 자본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어떤 형태로 이게 변질되든 간에 변화, 변질이라고 하든 변화를 하거든 화폐 문제나 이런 거는 다만 의식주의의 만족이라는 우리 애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도 양심주의로 경영할 수 있겠죠. 이게 획기적이겠죠.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